습기를 머금은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최저기온 25.8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에는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도 높겠는데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춘천 한낮기온 36도, 서울과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 남부와 강원 산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